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물 뜨거 뭐야 이거 왜이렇게 뜨거 여기 철판이랑 닿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엄청 뜨거 아 뜨거 깜짝이야 미친 bj 크레이지 덕인가 슈웨이님한테 강퇴당했다고 어쩌고 삭발하네 이랬는데 뭔 말이에요? 삭발을 하다니? 나한테 강퇴당했다고 삭발한다고요? 뭔 소리야 어그로 꾸셨으니까 강퇴당했지 응 계속 도배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다음에 치즈 할때는 스위트콘을 한 캔 다 들이붙지 말고 반통 반정도 반정도만 해야 되겠다 맛은 있는데 차라리 스위트콘을 그냥 숟가락으로 퍼무는게 더 좋았을 것 같애 한 반만 넣고 너무 많아 오늘 또이 우리 오늘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 안녕 짜잔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도님 오늘 어 더워 아 내가 에어컨을 안 꼈구나 선풍기도 안 틀고 앗 뜨거 앗 뜨거 오늘 맛있는거 응 맛있는거 원소님은 미국에 있으면은 그래도 치즈관련된거랑 고기관련된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앗 뜨거 아 으흠 에어엉 썩불떡과에 감사합니당 아 영 아이고 뜨겁지만 않으면 괜찮을텐데 식을 생각을 안해요 식을 생각을 안해요 어뜨워 여러분들 오신분들이 먼저 추천 한번 식찬으로 오신분들 즐겨찾게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갈비는 한국이야? 이거 아마 미국산일걸요? 아닐까요? 응 맞아 이거 미국산 아까 봤어요 확인했어요 오늘이 먹방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요 뜨겁고 맵고 머리 긁게 돼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우리도 못생기고 뚱뚱한거 둘 중에 하나만 해야되는데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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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아까보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줄이고 해가지고 버퍼도 괜찮고 조용해가지고 그래서 녹였어요 버퍼가 심해가지고 언니 맥주 먹어요 여러분들 이거 몰라보여요? 매실이야 매실 매실 등갈비 안탔어요 이게 엄청 맵거든요 치즈랑 먹는데도 되게 매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시꺼메시꺼메 보이는 거야 매워서 양념이 어 배부르다 어 잠시만요 방선부님이 매니저가 빠지셔가지고 어 채팅창에 막 올라가 이거 다 해가지고 28,000원인가 들은 것 같아요 한 조각 남았는데 배가 너무 불러 하나 남은 거 누구 줄까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항상 혼자 먹으니까 재미가 반이야 자 와우 음, 이게 철판 자체가 안 식어요. 전기가 연결돼 있는 거 가지고 불이 막 들끓진 않아도 식기.. 잘 식지는 않아. 여신님 안녕하세요. 아.. 수...... 아.. 엄마.. 응? 요나 아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부르다. 잠시만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배불러. 네, 잘 먹었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 뿅!